야, 이 고기가 진짜 이거 막 녹는 것 같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 앗 뜨거, 뜨거. 맛있지? 진짜 맛있다. 전 주식을 안 했는데요? 전 주식을 안 했는데요? 아, 제가 아까 했지. 전 메뉴를 보고 있었는데? 아, 당황해 하지 마. 저게 지금 닭발이잖아. 맛있게 보이네요. 아, 당황해 하지 마. 일단. 아니, 못 먹는 게 없어야지. 와, 이거는 근데. 일단 뼈 없는 걸 먼저 한번 도전해 봐. 아니, 굳이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닭발을 먹지? 어우. 난 먼저 먹어볼게. 야, 야, 불맛이 기가 막히다. 매운맛이지, 정말. 맵고 맛있게.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너무 좋아하지. 야, 맛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조금 먹는 사람과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붙었네요, 지금. 큰일 났네. 야, 맛있다. 난 김 좋아해. 야, 왜 김만 먹냐. 아... 이거 먹어봐봐. 김 맛있다. 아, 김 말고. 나 아기 때도 내 못 먹는 게 많아서 난 뭐 고기나 이런 거나 막 엄마, 아빠랑 누나랑 먹으면 나는 김만 싸먹었거든? 그러면 엄마한테 무죄 혼났어. 그랬어. 아... 왜 비싼 거 다 해 주는데 왜 김만 싸먹냐고. 그러니까. 엄마 말도 안 들었는데 지금 형 말 들으면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왜 생각하겠지. 전 제끼는 내 말만 안 듣네 이러고. 맛있어. 너 돼지 껍데기 먹지? 돼지 껍데기 먹어. 그런 느낌이잖아. 형태가 없잖아, 그거는. 또 그러는 건데 좀. 나는 음식 다양한 거 난 다. 그렇지, 잘 먹고. 굳이 나는 이것까지는 먹고 싶지 않은 거지. 너보고 뭐 식신이나 식신이 이렇게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음식을 좀. 와! 와! 깜짝이야, 씨. 와! 깜짝이야, 씨. 여긴 안 놀라. 나 의외로 이런 건 잘 안 놀라. 야, 너. 어? 우유? 맞아. 얘가 닭발 진짜 좋아해. 그래서 모셨지. 그냥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연예인 중에서 아마 가장 좋아할 거야. 아, 그러니까 저렇게 피부가 좋지. 응, 저런 걸 먹어야지. 맛있어, 응. 음! 음! 음? 이것도 여기다 찍어 먹어야 해. 끝! 발전했네. 김에다가 이렇게 싸먹는 거야, 원래. 아, 근데. 아, 안 맵냐고. 맵지? 아니, 얘 닭, 얘 털 진짜 좋아해. 이거 지금 먹었어? 왜 닭발까지 먹냐, 이거지. 닭 먹을 게 정말 많은데. 족발 먹잖아. 족발도 발은 안 먹지. 그 발인데 어딜 먹어? 살 발라져 있는 건 먹지. 이것도 살이잖아. 근데 모양이 있잖아,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러면 주먹밥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처음에 스타트로 그렇게 하는구나. 이게 애기 입맛이니까 그거 뭐지? 주먹밥 맘에다가 감춰서 주나? 감춰서 주나 보다, 가운데다가. 어우, 이거. 내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초보자들은 오빠는 이 생김새가 싫은 거지? 그렇지, 그 산발 형태가. 아, 오케이. 그렇지, 이런 밥이랑 같이. 닭발은 이런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 주먹밥이랑. 근데 오빠, 닭발 쳐보니까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좀 줘볼게요. 이거 국물을 먹으라고? 먹어, 아, 먹어봐. 어우, 밥이랑 이렇게? 밥이랑 이렇게? 어우, 밥이랑 이렇게? 먹어야지, 뭐. 아, 먹방 하기는 틀렸다.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그게 뭐야? 아, 농담. 농담. 그래, 너 약간 좀 표정 좀 밝게 해 봐. 맛있는데? 아, 맵다. 차라리 눈을 감으든가. 입을 좀 모아. 입을 이렇게 벌리지 말고. 좀 모아서. 그렇지. 야무지게 먹어야 돼. 이렇게 씹으면서 이러면 되게 맛없어 보여. 좀 더 입을 모아. 벌리지 말고. 그렇게 가셔야 돼. 음식 되게 맛없게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약간 좀. 그랬어. 그리고 오빠 밥 먹을 때 그거 습관 있어, 보면. 뒤적뒤적을 진짜 많이 해. 아, 그거 진짜 싫어. 뒤적뒤적하고 깨잘깨잘하다 결국 이만한 거 고르지. 그래, 얘가 막 이러다가 막 뭐 되게 크게 먹을 것처럼 막 이러다가. 넌 왜 온 거야? 그러니까. 넌 왜 온 거야? 그러니까. 먹어봐, 너 표현해 봐.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해 봐. 그거 한번 먹어봐라. 나는 뭐. 와, 이걸 이렇게. 아, 고수들은 이렇게 영접하는구나. 와. 와, 이걸 이렇게. 아, 고수들은 이렇게 영접하는구나. 진짜 잘 먹어. 저는 뭐. 이거 봐, 벌써. 이거 봐, 벌써. 입 모양도 지금 닭발 모양이 되잖아. 먹자 일단. 형 다 굽자. 일단 이거부터 먹어보자. 냉. 이거는 이제 그래. 이게 살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르네, 항종살이. 일단 만져보니까 알겠네. 아, 배고파. 승선선, 승선선, 승선. 승선선. 아, 쟤는 뭐든 싸먹는 거야. 승선, 승선. 제 사람은 먹을 지 아는 사람이야, 잘 먹던 사람.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진짜 맛있게. 얘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알겠네, 맛있다는 걸. 소유 씨는 굉장히 잘 먹네요,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 쳐다. 배우려고. 배우려고요. 공부해. 배우려고요. 아휴. 아니 왜 그렇게 봐. 자, 먹어봐. 한번 먹어볼게. 이거에 나 청양고추 좋아해. 청양고추 싹 얹혀서. 더 매운 건 좋아한 것 같네. 자, 이거를 이렇게 청양고추랑 함께 해서. 이거는 난 무조건 돈 주고라도 사 먹어. 돈 주고라도 사 먹어. 최고. 뭔가 오빠 다 너무 계산하려고 그래. 그냥 맛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지. 맛있다. 이거 써? 나 이거 먹는다? 어, 그거 먹어봐봐. 거기다 싸서. 저 싸 먹으면 더 맛있지. 우와, 파무침. 그렇지, 지금 좋아. 이렇게? 그렇지, 지금. 맛있겠다. 한입, 그렇지, 지금 좋아. 괜찮지? 인상을. 그나마 지금 좀 진짜 맛있었거든요. 입 빨리지 마, 입 빨리지 마, 입 빨리지 마. 응. 덜 봐. 맛있어? 파무침 조금만 넣을 걸로 그랬어. 조금만 넣을 걸로 그랬어. 파무침 맛이 너무 세다. 그래도 뭐 양념이 아닌가. 야, 미스마야. 순서를 사왔어요, 씨. 먹어봐. 어떻게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일단. 야, 어떻게 먹어. 이거 앞니를 어떻게 안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 그렇지. 혹시 안 불편하지? 나 이거 이 닿는 것 때문에 어금니에도 뭐 달았어, 지금. 어금니? 근데 이렇게 하고 먹어야 되는 거야? 식감이 1도 안 느껴져. 식감이 1도 안 느껴져. 식감이 1도 안 느껴져. 근데 맛은 있지, 솔직히. 맛은 있지, 설마 좀. 이거 왜 다이어트가 되는지 알았다. 그냥 자동 다이어트네. 근데 더 웃긴 건 나는 교정하고도 살 안 빠진 거 알지? 확인해. 나는 정말 잘 먹었어. 아, 그럼요. 아이고, 안쓰러워. 야, 우리. 안 이루고 먹으면. 야, 우리 집 보기가 간식 좀 이루고 먹거든? 귀엽네. 내가 저기, 저거 봐봐. 내가 이러고 먹으니까. 하하하하하하. 진짜 이러면서.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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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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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간식 좀. 형, 너무 좋다. 이거 치킨 냄새 맡으면서 이거 빵 먹으니까 치킨 먹는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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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찍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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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걸. 야 진짜 이거. 야 진짜 이거. 좀 팍팍 먹어봐. 좀 뼈채 들고 좀 먹어봐. 이렇게 뜯어야 돼 이게. 형 이렇게 딱 들고 이거. 그냥 뜯어져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냥 씹어 먹었는데. 진짜 너 믿고 앞머로 한번 씻는다. 진짜 맛있게. 안 된다 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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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불편하지 솔직히. 아. 앞머리 다 끝장애. 야. 아니 어차피 끝나고 양치할 거잖아. 아하. 이제 맛있게 이제 고소들 이제 같이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야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먹어 오늘은 편하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야 이 고기가. 진짜 이거 막 녹는 거 같아. 맛있어 엄청.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앗 뜨거 뜨거. 음. 너무 맛있었나 보다. 계속 고기 먹는 거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요. 저도요. 여기 더덕이 진짜 맛있거든. 저거 저게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음. 너무 잘 먹는다.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